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굉장히 놀랄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던지자마자 여야 불문하고 단숨에 대권주자 1위로 뛰어올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한국사회 여론조사가 TBS 의뢰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이 무려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수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1% 이낙연이 14.9%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윤 총장이 뚜렷한 뜻을 밝히고 있지 않아가지고 긴가민가했었는데 이번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권 진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의 정치권 진입을 반기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래서 윤 총장이 지지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67.7%가 윤 총장을 지지했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중에서 52.8%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고 보수 성향층에서는 50.9%, 60세 이상은 45.4%, 가정주부층은 43.9% 등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39.8%, 대전이나 세종, 충청에서는 37.5%였으며 대구, 경북에서는 35.3%로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윤 총장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야기했었던 현 정권에서 헌법정신과 법시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응답자 56.6% 이상이 공감한다라고 답했으며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7.6%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을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과거 여론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를 밝힌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과거에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이 가장 뜨거웠을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은 정당에 휘둘리지 않을 듯해 가지고 지지한다는 이유가 1위였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에서는 윤 총장을 향해서 하이에나 갔다라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고 그 후에 현 정권 실세들하고 대리각을 세운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윤석열은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정당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정권 내내 문 대통령을 향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586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 바지사장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에만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여태까지 보여준 스탠스로 보았을 때 만일에 차기 대권을 윤 총장이 거머쥔다면 정말로 이번 정권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여준 그 진영 논리라든가 정당에 휘둘리는 모습만큼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정말로 정치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현 정권이 정치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얼마나 편향적인지 국민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좀 중심을 잡아가지고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에게 빚을 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권력을 잡은 후에 그 빚을 갚느라 급급하지 않을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열망이 지금 투영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숨에 32.4% 왜 조국이라든가 추미애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권 진입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39.2%로 2월 넷째 주보다 4.2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8.3%로 5.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부정평가가 늘어난 연령대인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대하고 40대의 부정평가가 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대전, 세종, 충청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가장 코어 지지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층인데 해당 지지층에서 문 대통령의 평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번에 LH 투기 요구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많이 실망했다라는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게 바라는 가장 큰 가치가 바로 공정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LH 투기 요구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이 빠른 시일 안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지지율이 32%로 전주 대비 2.2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8.4%로 전주 대비 4.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가장 들썩이고 있는 것은 야권 진영으로서 현재 야권에서는 윤풍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는 해볼 만화 등의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고 나서 정치권에 진입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를 보낼 것인가 이거를 가장 불안해하고 있었고 꺼질 것 같았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정격 사퇴 후에 지금 30% 안팎으로 수직으로 튀어오르자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정권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반문인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 그동안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에 밀려가지고 야권 진영에서는 지지율 5%를 넘는 주자들조차도 보기에 드물었던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었는데 차기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의 대권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지지율이 나온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흥분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김종인은 이번 현상에 대해서 사실상 야권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이 현재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후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 자체가 야권 진영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윤 총장이 칩거 상황이지만 정치의 투신을 하거나 공개적인 정치 행보로 보일 때는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궐선거가 끝나면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설지 안 설지가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윤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윤석열 총장은 이번 지지율로 확인한 것이 국민들의 지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이제는 혼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에 앞으로 응답을 해야 될 것이며 현재는 치과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너무 길어진다면 국민들의 열기가 식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너무 오랫동안 뒤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주변의 의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 취합을 해가지고 적당한 타이밍에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윤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후 첫 지지율 조사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